귀린가? 귀린가? 계싹목이 귀린가하게 했는데 거길 왜 제 발로 들어간단 말이냐. 아, 근데 두 분이 어찌 같이. 그런데 낭자는? 그 옷은 낭자의 옷 같은데 갑자기 옷을 바꿔 입자고 하시더니 약재 꾸러미를 들고 기린 가구로 가셨습니다 약재? 개싹복을 살리러라도 갔단 말이냐? 죽이러 간 것입니다 뭐?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죽으러 간 것입니다 미안하다 이 방법밖엔 없어 그렇지 않으면 금이와 오라버니 뒷방도랑까지 모두 위험해져 이 죄는 다음 생에서라도 갚으마 뵈세요 뵈세요 죽음 때문에 깊게 잠들어 있으니 저항 좋지 못할 것입니다 죽느냐 죽이느냐입니다 우울 망설이십니까? 어서요 사투리지 않으면 됐습니다 뵈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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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뵈세요